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11월 전국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1월 전국학력평가 우리 꿈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 이 해설강의를 듣고자 하는 풍만이들은 분명히 내년 수능에도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여 수능을 볼 풍만이들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런 해설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냥 내가 몰랐던 부분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해설강의에 대한 오답률 분석으로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바로 이 해설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아이들이 내년에 고3이 되면 매월 모의고사가 실시가 될 것이고 그 매월 모의고사가 본 다음에는요 항상 이런 해설강의를 통해서 오답률 분석을 통해서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고 아 이렇게 수능의 패턴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꿈아이들이 꼭 분석해 가면서 내 자신을 반성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 꿈아이들이 이 11월 모의고사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인 난이도는 약 중정도 됩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그런데 얘들아 1등급 컷이 약 45점 정도가 되고 장풍이가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를 분석해 본 결과 역시 3단원 우주단원은요 정말 헷갈린 문제가 많습니다 헷갈린 용어들도 굉장히 많죠 자 장풍이가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꿈아이들이 두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확실한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그냥 암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만 해서 되지 않죠 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 용어들을 토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부족하다는 결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은 자료 해석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오답률을 분석해 보았을 때 오답률 문제를 잘 파악해 보았을 때 자료 해석 부분에서 이것은 함정, 함정을 위한 보기로 출제가 된 부분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지요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자료 해석의 노하우는 우리 꿈아이들이 고3이 되면서 차근차근히 연습하고 훈련을 하며 채워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아이들이 꼭 신경 써야 될 것 확실한 개념 정리를 위해서 우리 꿈아이들이 열심히 지구과학원을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룸구조론 그렇습니다 풀룸구조론은 우리가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될 것이로 우리가 수능에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지요 자 화산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선 순서대로 보시면요 자 화산섬 얘들아 여기 하나가 생겼었고 여기는 세 개가 생긴 것으로 보아 자 화산섬의 요 개수를 보고 생성 순서를 보시면 얘들아 가부터 생기고 다 그리고 나 순이며 화산섬이 얘들아 왼쪽으로 나열된 것으로 보아 기역으로 이동한 것이니 니은으로 이동한 것이니 기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얘들아 수능 문제를 다가갈 때요 수능 문제를 다가갈 때 자신만의 어떤 루틴이 다 있겠지만 장풍이 저런 얘들아 이 자료를 얘들아 충분하게 해석한 다음에 보기를 들어가면 훨씬 더 문제가 빨리빨리 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령과 노하우는요 우리가 이제 고3이 되면서 차근차근히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가나다고 얘들아 아 기역 방향으로 이동이 되었구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열점에서 얘들아 멀어질수록 올드하다라고 했었지요 멀어질수록 올드하다 자 가의 풀름은 뜨거운 풀름입니다 그렇죠 뜨거운 풀름 뜨거운 풀름 풀름 상승류예요 뜨거운 풀름 그래서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는 것이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화산섬 A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니은이 아니라 기역입니다 그리고요 화산섬 형성 과정은 가다나 있습니다 가다나 조금은 1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문제였습니다